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기업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는데요. 경기도가 한국의 아마존,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국 스타트업의 4분의 1 이상이 위치한 경기도. 경기도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회수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창업 자원과 정보를 융합한다는 3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창업자에게 집중된 지원 정책에서 더 나아가 스타트업 M&A 분야를 지원합니다. 성장 기반을 갖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재창업이나 재투자를 통해 몸집을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불공정 계약과 기술 탈취 우려 등을 완화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대한 등록 비용과 펀딩 성공 기업의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보유하고 경기도가 이들 선택된 스타트업의 공공의 자원들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역량과 공공의 자원을 결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현재 도내 2,600여 개의 스타트업과 26개 투자사, 13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온라인 창업 플랫폼,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창업 정보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추가해 운영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